베스트윙 팀! 다행히 남겸진 1번 난 처음에 남겸진 김! 형! 원! 진영원 선수 1번으로 내세웁니다 봐봐 틀렸어 틀렸어 틀렸나보다 꼬였다 경보팀 황재형이네 황재형 황재형하고 같다 주협형이 1번 나오는 거 아니지? 농구팀 현! 주! 형!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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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주협형 나오는 거 같더라 현주협 선수 지금 처음으로 1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남겸진 선수가 1번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보다 그래서 현주협형을 버리는 카드로 그런 거 아니야? 응 현주협형이 1번 이길 때 되긴 했어 너무 지긴 해서 1번은 진짜 이제 너무 지긴 해서 1번은 진짜 이제 넘어졌으니까 또 질 수도 있는 거죠 다리 좀 벌려주고 가면서 빵 이렇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가면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어차피 어차피 들매직 어차피 들매직 어차피 들매직 그거 하나 한번 봐 다리 기술이 없어요 어차피 들매직 저 매직이 밖에 없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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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까지 1승 4패 현주협 선수 그리고 4승 2패 김영원 선수 4승 2패 루스 리그는 강합니다 아 루스 리그는 강하다 올해판에 그만둬고 싶다 너무 누웠다 고맙습니다! 루스 리그가 됐다! 루스 리그 잊을 때 됐다! 파이팅!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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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 차이는 현주협 선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게 유리하죠 눌러 눌러야 돼 눌렀고 있어 어깨 바빠 오른쪽 오른다리 오른다리 그렇지 옆무릎 세워 먼저 세워 현주협 선수가 반드시 1승을 걷어야 합니다 레슬링에 지금 김용훈 선수도 만만찮아요 축구팀은 간절하게 레슬링 팀을 응원하고 있고요 잘 들어오고 자 잘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앞으로 뺴야 돼 왼쪽으로 돌아 둘러! 한 번 조심해 버텨 버텨! 자 첫 번째 판 축하합니다 레슬링 대 농구 첫 번째 판 축하합니다 레슬링 대 농구 와아! 저 현! 세게! 김영원! 김영원의 승리입니다. 한 땀이 돌리게! 김영원 선수가 이번에 씨름을 잘한 것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공격이 들어갔거든요. 이게 반대로 틀어버리니까. 안다리까지! 이 안다리 때문에 중심이 무너지는군요. 안다리가 아주 깊숙이 들어갔네요. 안다리 돌리기! 현주엽 선수! 그렇게! 눕기 쉽사는 현주엽 선수! 또 누웠어요! 참치 날라온다, 참치! 주현이 형 일어나세요!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모래판에 눕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. 한 게임을 지더라도 황대원 선수만 좀 저희가 잡으면 되겠다는 계산이 사실 섰거든요.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. 말하면서도 참 뻔뻔하다. 즐거운 상상 채널S 즐거운 상상 채널S 응원하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아멘